안녕하세요 마리클레르 독자 여러분들 이준열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이준열의 팝퀴즈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다시 태어나 둘 중 한 명으로 살아야 한다면 당연히 재수호가 아닐까 왜냐면 수호는 일단 재벌이잖아요 그죠? 갖고 싶은 옷 사고 싶은 옷 다 써서 옷가게 매장처럼 꾸며놓고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재수호 와아 배우 박신혜가 전시 사진을 SNS 포스팅하면서 오빠 못하는 게 뭘까? 라고 말했는데 진짜 이준열이 못하는 거 세 가지만 말해주세요 저는 사실은 다 잘하지 못하고 연기면 연기 뭐 요즘 사진 촬영하는 것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다 잘은 못해요 얕게 넓게 하는 편이라서 다 조금씩 더 잘하고 싶은데요 신혜 씨가 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 같은데 네 다 조금씩 좀 부족합니다 저 청소 청소 잘하고 잘한다기보다 좋아해요 정리하는 거 좋아하고 샤워하는 거 좋아하고 이거 쉽네요 유준열이 가장 좋아하는 색? 저는 요즘에 웜톤을 좋아하는 거 같아요 따뜻한 색깔? 뭐 이런 컬러 좋아하는 거 같아요 베이지, 아이보리 이런 느낌들 되게 쨍한 양말 신고 있는데 신뢰한 몸의 정석이라고 불리는 유준열 옷을 구매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? 저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옷은 자기를 표현하는 제일 첫 번째 수단인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을 하고 또 그 표현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좀 기분 좋게 만드는 우리가 옷 잘 입는 사람들 만나면 되게 기분 좋은 것처럼 저도 그렇게 좀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하는 편도 있고 제 성격을 좀 드러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안 놀래는 거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안 놀래고 한번 터트려 볼게요 진짜 웃길 수도 있어요 아, 잠깐 타임 아, 이게... 잠깐만 되게 놀랬던 것 같은데 최근 본 드라마나 영화 중에 인상 깊은 딴 작품 최근에 좀... 알펀스 코바론 감독의 로마라는 작품을 봤고 또 그 영화를 만드는 제작 과정을 담은 다큐가 또 있었는데 그것까지 같이 몰아서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찍는 배우로서 이 작품을 어떻게 촬영을 하고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까지 같이 느낄 수 있는 뜨거운 에너지를 다시 또 한번 충전하는 기회가 돼서 제작도 함께 해보고 싶고 여러 가지 에너지가 새로 충전되는 그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아, 같이 기회가 하나 더 있네 최근 사진전에서 이동이가 꽃을 들었다는 짤이 유명해졌는데요 혹시 보셨나요?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? 다음에 또 사진전을 한다면 어떤 옷을 입으실지 봤어요 주변에서 사진을 많이 보내줘서 제가 봐도 진짜 웃기더라고요 분명히 제 사진전인데 왜 그렇게 모여서 찍었고 왜 동이형이 그렇게 되겠는지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제가 두 번째 날에 사실은 그 옷을 입을까도 했었는데 다음에 한번 그 옷을 입고 제가 입고 동이형 옷을 제가 입고 한번 나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하면 할 수 재밌네요 왜 하는지 알겠네 환경을 위해 유니어리 하는 작은 노력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아 너무 뭐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죠 용기내 캠페인을 우리가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실천하려고 애를 쓰시는 거 같더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플라스틱을 많이 쓰지 말고 줄이자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빨대들도 많이 안 쓰고 하죠 이제 이 용기내 캠페인은 포장 용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플라스틱들을 더 줄이자 장을 보러 갈 때 장바구니는 당연한 거고 집에서 사용하는 용기들을 가지고 가서 직접 물건을 담아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불필요한 쓰레기가 안 나오겠죠 그런 캠페인입니다 소비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기업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같이 이제 함께 해줘야 하는 좀 독특한 캠페인이에요 용기내서 용기를 들고 다닐 수 있게끔 환경도 만들어주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는 캠페인입니다 여러분들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팝퀴즈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 하면 할수록 중독성이 있네요 다음에 제가 또 한번 해보고 싶고 이거 사실 지금 끝나고 다 주소 담아가지고 재활용 앞으로 마리클레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팝퀴즈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 류준열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다음에 또 팝퀴즈와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